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청년 일삼통장 국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일삼통장은 2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10개월간 10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610명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면서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세전월 소득이 약 81만 원에서 267만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10개월간 저축습관을 기르고 재무관리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년 일삼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서류 심사와 공개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 또는 광주 청년 정책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